어? 어? 이거 어디서 온 거야? 잘못 온 거 같은데? 가만있죠 뭐지? 어? 허기허기다 오! 허기허기! 아! 아! 뭐야! 어! 그게 그거야? 화분인 줄 알았는데 화분 인형이었네 선생님! 저 인형! 이 인형이 왜? 잘못 주문했네 반품할까? 저 인형 파피 플레이 타임! 피파 타임? 그게 뭐니? 요즘 유행하는 게임이요 오! 요즘 유행! 그럼 반품하지 말아야지 요즘 유행하는 거니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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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유행 요즘 유행 아니 요즘 유행이긴 한데 말을 하던데 내가 잘못 들었나? 뭐야? 아! 어? 어, 어, 어? doch 여긴 못 들어오겠지 아니 인형에 발이 달랐어 다리가 날렸어 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지? 선생님이 뭐지? 연습이나 해야겠다 언제 나야 일곱 번 같이 놀자 어? 뭐야? 무슨 소리야? 같이 놀자 야 너 지금 나한테 말한 거야? 어? 그런 거야? 아 무서워 비키야 너 어디 가니? 무슨 일이야? 야 너네 그거 알아? 인형의 전설 어느 날 갑자기 인형이 택배로 오는 거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시키지도 않은 인형이 오다니? 그 인형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뭔 줄 알아? 뭔데 뭔데? 옆에 오뚜기 옆에 오뚜기가 따라오는데 그 오뚜기는 심심해서 친구를 찾아다닌 돼 친구를 찾으면 평생을 따라다닌 돼 평생 평생 하하 이거 봐라 깨굴깨굴 너무 신기하지 이거 봐 하하하하 너무 재밌다 키키키 귀여워 비키 아 냉장고에 어디서 산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하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키키키키 오 키키키 같이 놀자 키키키키포 키키키키포 키키키포 키키키포 같이 놀자 다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 아이스크림